흠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포기한 것 같군 왜 안 누르고 싶지? 누르기 싫은데? 왜 누르기 싫지? 누르기 싫은 이유가 뭘까? 흠 너프된 자르반을 꺼낸다라 자르반 너프 내역이 뭐였더라? 아니 이걸 너프라고 한거야? 이게 너프임? 이런거는 너프라기보다는 깔끔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주면 안될까? 3.4 구질구질하잖아 옛날에 미드럭스 상대할때 마방론 두개 들었는데 초반에 좀 힘들어서 두개 들고 갈까? 고민되네 상대 정글도 AP면 그냥 무조건 두개 드는데 럭스가 이게 은근히 구데기 인식이랑 다르게 라인전이 진짜 너무 세 캐릭터가 와 심지어 콩콩이야 선제공격도 아닌 콩콩이 가보자 가보자 어? 이건 뭐람? 이 타이밍에 여기에 깃발 던지는건 무슨 의미죠? 이건 뭔가 하겠다는건데? 레드먹고 카종온다는건가? 일단 여기 경로를 확보해놔 어 이거 지워야겠다 어 이거 지워야겠다 이 타이밍에 도착하나? 이게 경험치 먹었고 경험치 먹었고 여기서 이제 자르반 2렙깅하면 안되면 돼요 와 진짜 너무 아프다 근데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아파? 어? 어어 뼈방패가 좀 막아주네 Q 찍어야겠다 아 이거 집타이밍 어떻게 잡지? 텔도 없어서 집타이밍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? 근데 이게 진짜 나만 불편한거지 다른 애들은 다 좋아 이러면 그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스스로 혼자 복구하면 돼 5분 전이라 타워피도 잘 안깎이고요 아니 이거 데미지 뭐해요 님들? 어? 나 클릭이 왜 빗나가지? 이거는 프리징 걸면 그냥 걸려주는게 맞아 지금 갔다와야 돼 빼라 빼라 자르바는 이 노플 라인이 보이면 못참거든요 게다가 뚜벅이 노플? 극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험치도 못 먹었네 결국 죽어주므로써 스노우볼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둘 다 풀써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어차피 깃에 뜨기만 하면 죽는거라 아래네 아래 내려가는 척해야겠다 아르반 올라감 전멸 300초가 이렇게 길었던가? 처음에 라인전 시작할 때 빠지니까 진짜 길다 무슨 한 10만년 되는 것 같아 전멸이 총명 한번 써야겠다 아르반 우리 레드 이거 대충 정리하고 바텀 다이브를 갈까? 왓? 이거 해야 돼 럭스한테 시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해줬으면 깔끔하게 됐을텐데 시비 걸려가지고 안 걸리는 방향으로 갈걸 이거 진짜 럭스만 기분 완전 좋은데 님들? 럭스는 심지어 텔도 있어 지금 럭스 기분 너무 좋아 아마 럭스 인생 내내 럭스 인생에서 최고로 초반 잘 풀린 판일 것 같아 럭스가 이게 이렇게 잘 풀리긴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뭘 럭스 못 먹어버리기 바텀 다이브 면 텔로 봐줄게 다이브 아니네 럭스한테 다이브는 안 당하겠지? 온다 온다 싸우러 온다 얘네 이거 전용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, 나 지우려고 하면 위험할 듯, 자르반이 있어가지고 룩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뭔데? 아톰은 텔로 봐주자, 정 다이브 당할 것 같으면 유미가 저게 또 다이브가 안 되는 게 살짝 약점이거든요 럭스의 암흑시아 콤보를 조심하라고 에반데? 여기 자르반 갔어요 카이사 궁이 없으면은 이게 또 궁 쓸데가 없는데 뭐야, 여기 와드야?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아니 왜 들어가세요, 레오나님 그걸 이제 해도 될 듯 아니, 여기 깔아야되나? 뭐야, 와드도 없는데 이렇게 날리는 거였어, 럭스야? 럭스의 신인가봐 와우 야, 양피지템 나오나봐 어, 한 번 끊어서 다행이다 어, 오케이 상대 못 가고요 개꾸리고 왜냐, 자기가 가면 용이 우리 거거든 아니 그러네, 여기가 와드였네? 아니, 이런 기가 막힌 와드 위치가 있구나 야, 하나 베어간다 이거는 아니, 이거 이건 좀 히트인데? 진짜 괜찮네? 곰곰이 생각할수록 왓? 완화 없어서 못 가요 흠, 이건 좀 저게 비상이군 아, 상대가 좀 나대줘야 걸리는데 이게 바텀에서 크게 싸움 안 나나? 상대도 우리도 잘 참네 애들이 다 잘 참아, 왜 이렇게? 원래 이런 애들 아니잖아 악이 안 보이네 흠, 그브가 바로 전이 상실 흠, 그브가 바로 전이 상실 그브가 근데 잘 참네?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박을만한데? 근데 참으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해 할 게 없어서 우리, 진짜 천천히 지기 시전 중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밖에 없다 여기로 해야 돼 아, 근데 잭스 텔 있는데 상대 우리 리브는 텔이 아닌걸? 이거 진짜 깊게 하면은 그냥 전멸인데? 어, 이건 해야돼 어, 거기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일단 간다, 갔으니까 아, 얘 노릴 걸 위에, 진짜 카드 전멸 럭스한테 할걸 시야가 좁았군 아, 근데 한 번 이렇게 빼서 뭐 교환을 해야 돼 스펠을 그래야 다음에 뭐가 나와 우리 이번 거는 나쁘지 않았어 제리 정화 빠졌는지 보신 분? 이거는 써도 못 잡을 거 같으니까 안 쓴 건가? 이거를 못 무나? 너무 애매한걸 잭스만 오겠는걸 잭스만 오겠는걸 어, 잭스 안 오네? 이럴 거네? 애매한데, 근데 먼저 물기 오히려 좋을지도 아, 근데 카이사가 못 때려 잭스가 근데 되게 잘 좋으네 확실한 상황까지 미리 텔 안 타고 저렇게 하면 못 이기지 저렇게 하는 애는 못 이긴다 게임 끝날 때까지 탑 차이 극복 안 되겠다 아, 근데 럭스한테 지기는 좀 싫은데 쏘리는 하지 말고 하자 무지성 사이드로 게임 시간 한 25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볼까 우리? 아, 근데 상대가 너무 다 의식 잘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변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판이 자주 나오는 판은 아닌데 이런 판 하고 나면 약간 특패하게 싫어지는 거 알지? 19분인데 킬 스코어가 7 대 3이야 이런 판이 진짜 쉽진 않거든요? 얘가 어떻게 여기 있어? 아니 어떻게 여기 어떻게 벌써 숨어있지? 이게 속도가 되는구나 럭스 바텀 기완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? 카이사가 이겼으면 나도 살았는데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포기한 것 같군 왜 안 누르고 싶지? 누르기 싫은데? 왜 누르기 싫지? 누르기 싫은 이유가 뭘까? 잭스야 그만 좀 와 안 그래도 힘들어 아무리 놀아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차피 자기 죽으면 바론이라는 마인드로 한 건가? 어? 목격겠지 뭐 아 가지마 오 고맙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으흠 으흠 오우 너무 제대로 맞았는데? 오 이건 약간 할만해 보이는데? 따라와야지 날아올 거리가 안되네? 카이사 오다가 멈췄니? 오 좋은데? 와 체급 봐 체급 진짜 말도 안 된다 씨 오 구질구질하게 물고 늘어지자고 리븐이 선방 때리면 럭스 사이드 이길걸? 럭스도 많이 못 밀어 저거 사이드 어차피 아 이 판단은 진짜 안 좋은데? 야 그거 거는 게 상대가 노리는 거야 왜 상대 노림수로 들어가죠? 정화 뺐니? 혹시 정화? 정화 뺐니? 정화 뺐으면 인정 정화 뺐지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면서 안 될 거 아는데도 그냥 게임 하기 싫은거죠 거는 쟤네도 안 될 거 알아 이건 너무 티나나? 뭔데? 미치베인 사봐야지 아 아까 여기 잭스도 뒤에 제리 세워놨나 보구나 중간에 기회 같아 보이는 함정들이 계속 나오거든 이게 어떻게든 시간을 끌다 보면 그 함정의 대가리를 밀어넣으면 안 돼 최대한 그래도 좀 가능성 높아 보이는 자리까지 만들고 해야지 승류를 한 그래도 20%는 만들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? 예를 들면 지금 진짜 예를 들면 지금인데 아론 나오기 35초 이런 자리 아 미드포탑 없었으면 그냥 군 갈겼는데 이래서 미드포탑이 중요하다니까 아 근데 럭스가 너무 좋아하는 자리다 잭스가 그냥 나 무시하고 밀어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 근데 이번에는 좀 가로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길게 보자 길게 정화부터 빼고 발사해버렸네 아니! 뭐해! 얘 잡으라고 카이사야! 왜 개를 때려! 걔는 딜러가 아니에요! 아 그래 뭐 카이사가 제일 자책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 안할게 뭐라 하지 마 님들 왜냐면 본인이 제일 후회하고 있어 본인이 본인이 제일 후회하고 있을 거야 손은 이미 전멸을 눌러버렸고 정화 빠진 제이사한테 특패가 카드를 날려버렸고 태를 타네? 야 근데 셋이서 못 이겨 이거 먹고 빼야돼 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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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도 죽냐? 얘 이속 몇이냐? 어 살았다 살았다 안 죽는다 잭스가 마주쳐서 계속 짤리니까 이제 슬슬 ptsd 올 때 됐는데 계속 자신있게 돈비면 인정 나갈 것 같은 모션 딱 취해주면서 갈까 말까 살짝살짝 고민도 해주면서 분야가 쿨이네 오우 다행이다 방어막으로 한 대 더 맞고 죽어서 카이사 산 거 알지? 아 근데 교환하면 무조건 좋아요 지금 상대 레벨도 높아가지고 용 가자 싸우는 게 낫겠다 여기서 잭스는 일단 바로 텔은 못 탐 시어부터 뚫어야겠네 바텀 텔로 잭스 동선 한 번 뺄까? 그래야겠다 얘 바로 용으로 못 뛰게 쳐 쳐 쳐 쳐 쳐 이러고 쳐야지 아니 바로 쳐야지 이러면 난 다시 갑니다 어 이거 그냥 가서 밀고 궁 켜야겠다 궁 켜야되나? 켜야되 말아야되 빨리 말해줘 진짜 바론 버프 있었으면 여기로 탔다 진짜 여기로 타가지고 어 난 그럼 집 안가지 어 다시 오네 그럼 가야지 엑스텔 동거 인지 좀 하시고 어 밀어서 끝내려고 한다 계속 운영 강하니까 아 근데 이때 내가 바텀 밀고 있었으면은 끝낼 만도 한데 그냥 팀한테 맡기고 이건 막아야되네 이거를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수움도 있어? 쿨이 없네 이게 카드가 끝난다고? 진짜 억까하지마 왓? 좋았다 안 돼 못 끝낸다 못 끝낸다 어 이거 뭐야? 어 미드 미드 강 나온다 강 나온다 보고 있니 이사야? 제리도 노 그건데 돌격해 그냥 어 형 어떤데 본능적으로 서렌 안 누룩이 어때요 님들 이게 진짜 본능이라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거든 누룩이 싫은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? 내가 안 눌렀어 얘들아 화장실 갔다올게요 화장실 갔다와도 큐가 안잡히는 세계손에 도달해버렸나? 생각해보니까 반대누론 한명은 누구였지? 반대누론 한명은 내가 볼 때 게임 열심히 하고 있던 카이사다 카이사는 왜냐면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거든 아니야 그브랑 리브는 둘다 약간씩 멈춰있었어 도중에 오파는 근데 초반에 제어와드 지으려다가 처먹고 시작한게 너무 힘들었다 럭스가 한 와드 위치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 딱 럭스 전용 위치인듯? 럭스 전용으로다가 럭스 아니면 그렇게 가면 별 효율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부시에서 일자 스킬 길게 날리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듯? 조이 조이? 조이 럭스? 이런 애들? 오 서포터들 신경전 돈 배 방패 불안 방패 아 이게 평타가 안나 봐? 아가는 可以 휴 이것도 못 먹는 줄 조란 방패니까 마손팔만 풀마다 돌리자 아아 위험한데? 찍히면? 나도 모르게 포션을 먹어버렸어 위험해보여서 아 주문자결도 막혔나? 야 왜 이렇게 무섭게 해? 개무서워 살이 깨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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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다 나 방금 느껴버렸어 와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할까? 아 야 야 장난하지마 이게 왜 안 걸림? 내 목숨이 릴리아 바이게 먹였다 뭔데? 왜? 어 죽었지만 괜찮네 여기서 바로 죽는거만 아니면 아 어 봐주네 안 봐줘도 되는데 그냥 자기 칼날불이 먹는거구나 그냥 자기 칼날불이 먹는거구나 와 뼈방패 딜 한 100 막힌거 같네 어 이런거 원래 안 봐주는데 애들 봐주니까 또 느낌이 이상해 아 불렁새를 굴려라 채팅친다 채팅친다 아 주문자겨라 너의 힘에 실망했다 나는 이 라인은 근거리만 먹을게 그냥 근거리만 먹으면 만족해 이 라인은 그래 또 하려면 해라 그냥 받아들일게 아 아 안돼 좋지 않은 일 일어날 것 같아 탑일수도 있어 심지어 혹시 한 칸만 먹을 수 있을까? 아 아니 그거 친다고? 어? 멋있는데? 와 진짜 증강 스택 그냥 이빨 썩어서 그냥 이빨이 없어진다 없어져 아 좋은데? 한 대 때리고 불순물 제거하고 에어바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집 가기 안 오겠지? 하 길게 뻗었는데 빗나가서 나 갈때까지 라인도 못 민다는 거 뭐야 용 스틸 당했어? 아 돼지 드래곤이라 괜찮아 마공이나 바다면 좀 큰데 뭐야? 아니 이렇게 안 해? 이 정도가 다 있어 진짜? 잘하는 건가?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건 또 안 하네? 필각 인간아? 이건 창 쓰겠지? 신 þess 어어어 뭘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수처 지우고 있어 먹지마 먹지마 아니 이거 힐프 아니야? 멋있는데 갈리오? 적당히 해야지 친구야 어 알아 알아 봤어 봤어 어 에코는 못 봤는데? 에코는 아래 하는 거 아니었어? 아 에코는 나를 찾고 있었어 아직도 찾고 있나 보네? 여기도 확인해 보고 여기도 확인해 보나봐 백날 찾아봐라 갑자기 미드에 빅토르 보일 거다 아 너무 맛있고 어 일로 가면 안 죽어 근데 호응할 거리가 안 나오거든 에코가 좀 멀어 보여도 계속 오네? 아니 한태현이 내 마우스 감도를 조작하는 핵을 쓰는 거 같은데 레이저를 쓸 때 자꾸 마우스가 엇나가 라고 하면 너무 과대 피해망상인가? 하지만 레이저가 실제로 빗나가잖아 내가 잘못 쏠 내가 잘못 쏘고 있는 거 같진 않은데 네 표시계도 안 써도 됐는데 판테온이 먼저 빼가지고 아 이게 옛날 초시계 너프 전이었으면 이러면 집가서 그냥 조녀 사버리는데 더 한다고? 어 니마 근데 호응이 안 될 때 개 프리즘 여기까지 임 딱 어 올해 있나? 여기 올해가 있나? 여기 한번 봐줄래? 흠흠 얘 위로 궁 쓰러 가겠다 쎄다 난 힘이 쎄가지고 이제 어지간히 쪼이는 거 아니면은 그냥 때리면서 도망갈 수 있을 듯? 딜이 쎄져가지고 상대가 전영 치면 4대 5 하자 좀 애매한가? 굳이 할 필요 없나? 그래 그냥 걔만 따라 전영 추자 얜 안 죽겠지? 이거 깰래 제리야 같이 갈까? 갈까? 흐흐흐흐흐흐 대기 아니 레일 스톤 시간 진짜 왜 이렇게 길어? 어? 이거 올 것 같은데? 와 이걸 잰다고? 오? 아아 멋있는데 아크샨 왓? 돼 이게? 아니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 난 무슨 뭐가 되는 줄 알았잖아 진짜 그냥 하길래 하아하 아끼다가 똥 됐대요 스턴 시간에 딱 자기도 스턴 하려다가 귀엽네 헬은 탔지만 굳이 안 쳐도 됨 내 데미지 좀 좀 던저러스한 것 같은데? 루덴 튀기는 게 이 정도라 설마 윽 캐리 캐리